볼보 자동차, 중형 SUV 더, 뉴 XC60 국내 출시 디자인, 성능, 가격은? 볼보 자동차 코리아가 8년 만에 불체인지된 중형 프리미엄 SUV 더 뉴 XC60을 국내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1세대 XC60은 유럽 프리미엄 중형 SUV 시장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볼보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1세대의 이러한 뛰어난 상품성을 바탕으로 더 뉴 XC60은 볼보의 최신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디자인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도심형 SUV로 다시 태어났다. 외관은 볼보 최초의 한국인 디자이너인 이정현스가 메인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그는 완벽한 비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뉴 XC60이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비율로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더 뉴 XC60은 이전 세대보다 전장은 45mm, 전폭은 10mm 늘어나고, 전고는 55mm 낮아져 안정적이면서 다이내믹한 스타일로 완성했다. 또한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휠 베이스는 90mm 길어져 전체 비율 총 61.1%를 확보해 탑승객에게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볼보의 새로운 패밀리록을 계승하면서 더 뉴 XC60만의 차별화된 메시지를 담아냈다. 그릴의 옆면과 맞닿은 티자형 헤드램프, 보다 입체적인 세로형 그릴, 스타일리시하게 디자인된 리어램프 등 곳곳에 디테일한 요소를 더해 완성도를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 측면에는 보닛부터 시작해 후면부로 갈수록 상승하는 벨트 라인, 후면부의 날렵한 캐릭터 라인,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루프 라인과 디필러 등 최소한의 라인을 사용해 스포티하고 강인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실내는 볼보 특유의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스웨덴 장인 정신을 극대화했다. 자연 그대로의 나뭇결을 느낄 수 있는 천연 우드 트림과 스웨덴 국계 문양으로 마감한 대시보드의 크롬 장식 등 천연 소재와 수공의 요소를 활용한 마감에서 볼보만의 장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상위 모델인 인스크립션의 나무 트림은 스웨덴 해변에서 볼 수 있는 드리프트 우드에서 영감을 받아 마감했으며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품격을 더했다. 태블릿 PC를 옮겨 놓은 듯한 센터페시아의 9인치 센터 콘솔 디스플레이는 글꼴과 버튼을 키우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업그레이드해 가독성을 향상시켰다. 사람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기술을 선도해온 볼보는 더 유엑스 C60을 출시하면서 자사의 지능형 안전시스템인 인텔리 세이프에도 새로운 기술을 추가했다. 볼보 최초로 조향 지원을 통한 충돌 회피 지원 기능 3가지가 추가됐다. 충돌 회피 지원 기능은 의도치 않은 차선 이탈 상황에서 계기판의 메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회피 지원 기능이 개입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향해 충돌 위험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도로 이탈 완화 기능,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조향 지원 적용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됐으며 더 유엑스 C60의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또한 다양한 최신 안전 및 편의 시스템을 대거 기본 적용했다. 동급의 프리미엄 SUV 세그먼트 최초로 더 유엑스 C60의 전 트림의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고 여유로운 드라이빙을 가능케 하는 반자율 조잉 시스템 파일럿 어시스트 II를 기본 적용했다. 이외에도 주차 편의를 돕는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청정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을 기본 제공한다. 인스크립션 트림에는 15개의 바이오스 앤드 윌킹스 스피커, 360도 카메라 기술, 일렬의 안마 기능 등 프리미엄 옵션이 추가된다. 더 유엑스 C60의 국내 출시 모델은 사륜구동 시스템을 기본 채택한 디젤 엔진 디포와 가솔린 엔진 T6로 구성된다. 사륜구동 선호도가 높은 국내 시장의 특성과 레이저 등 다이내믹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하는 고객의 증가 추세를 적극 반영했다. 볼보의 사륜구동은 경사로 감속 주행장치를 기본 적용해 미끄럽거나 거친 내리막길에서의 주행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든 모델에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과 고효율을 동시에 발휘하는 볼보의 최신 드라이브 2 파워트레인을 적용했다. 성능은 20m 4기통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더 유엑스 C60 D4 모델이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을 더 유엑스 C60 T6 모델은 최고 출력 320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힘을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3.3kgm, 9.4kgm이다. 더 유엑스 C60의 부가수에 포함한 판매 가격은 더 유엑스 C60 D4 모델이 모멘텀 6,090만원, 인스크립션 6,740만원이며, 더 유엑스 C60 T6 모델은 모멘텀 6,890만원, 인스크립션 7,540만원, 알디자인 7,400만원이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